자 프랙티스 1번 갑니다. 옐로우스톤 내셔널 국립공원은 최초의 야생 보호 구역 이래 이게 윌더니스가 버려진 땅 황무지, 황량이거든요. 보호받는 구역이기 때문에 ING로 바뀌면 안되고 그러니까 내가 노란색 한거 빼고는 문법적으로 전부 다 바뀌면 안되는 거야. 세계에서 세계 최초의 야생 보호 구역 이래 자 그런데 그 모델이 퍼졌어. 빠르게 퍼졌는데 전세계로 퍼졌어. 비록 많은 윌더니스 프로텍티즈를 생각되는 거야. 왜? 중복되니까 많은 야생 보호 구역들이 표현이 이제 계속 바뀐다. 게임 레저브라든가 컨저르베이션이라든가 바뀌니까 바뀌는 표현들을 주위에서 보고 많은 야생 지역들이 만들어졌지만 뭐 위해서 지역 거주민들을 옮기는 것에 의해서 remove가 제거하다 없애다가 있고 move가 옮기다인데 re 다시 옮기다. 다시 옮기는 것에 의해서 야생 거주민들을 죽이지는 않겠지. 죽이지는 않을 거고 다른 데로 나가. 왜냐하면 야생 보호 구역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 살던 분이 있으면 이제 다른 데 이사 가시라고 이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얘기 하는 거야.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그 지역 주민들을 내쫓았다. 뭐 그런게 있다는 얘기야. 바뀌는 것들은 밑에 가서 한꺼번에 얘기할게. 그 다음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밑에 내가 이거 안 썼을 텐데 안 썼지? 이거야. 스프레드가 자동사, 타동사 둘 다 쓰여. 그리고 이게 옐로스톤 국립공원인데 다어장에 지금 상세하게 바뀌는 단어까지 다 넣어놨는데 스프레드가 AAA형이지. 이른바. 현재 과거, 과거 분사가 모양이 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퍼뜨리다도 되고, 퍼뜨리다도 되고, 퍼지다도 돼.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된다고.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퍼지는 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퍼진 거야. 그 다음에 워즈 스프레드, 수동태 쓰는 거 이것도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어, 저기 괜찮네. 한국에도 지어야겠다. 그럼 미국에도 지어야겠다. 아, 미국에 있는 거구나. 이거. 일본에도 지어야겠다. 홍콩에도 지어야겠다. 그럼 퍼지게 되는 거지. 인간의 노력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워즈 스프레드도 많다고. 뭔지 알겠지? 자, 이거 시험 나오면 이제 내가 해줄 테니까 만약에 이거 틀리다고 나오면 나한테 얘기하길 바란다. 자, 비록 많은, 어, 이거 얘기했고, 아프리카에서 게임이 단어장에 넣어져 있듯이 생뚱맞게 시합이나 게임이 아니라 사냥감이라는 뜻이 있어. 그렇지? 사냥감이란 생뚱맞은 뜻이 있다. 사냥감, 리저브, 보호구역.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인데 표현만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리저브, 프리저브, 컨저브. 이 세 가지 SELVE 시리즈가 있는데 SELVE가 어원적으로 약간 좀 keep의 의미야. keep. 그러니까 약간 짱박아두고 보관하고 유지하고 뭐 이런 거입니다. 단어 다 써놨으니까 주의해서 보고. 그렇지? 공통적인 뜻은 다 지키다. 그렇지? 그러니까 리저브가 예약하다인데 예약한다는 얘기는 내가 쓰려고 따로 잡아두는 거지. 따로 잡아두다 남겨두고 있고 보류하다. 안 하는 거야. 예약하는 거는 아직 사용 안 하는 거지. 그렇지? 보류하다, 보유하다. 이 뜻이 있고. 비축량 보호구역. 내성적임. 그러니까 리저브랑 프리저브랑 비슷한 뜻이야. 사연금지구역이나 보호구역. 그 말이 그 말이지. 그 다음, 잼이 뭔지 알지? 이거고. 프리저브는 전유물이 아니고 전유물인데. 그러니까 격투기 있지. 격투기는 남자만의 전유물이다. 뭐 그런 말이지. 남자만 할 수 있는 거. 내생한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드는 거야. 그치? 좀 아프잖아. 여자가 하긴. 그치? 이런 거 얘기한 거야. 전유물. 뭐뭐에게만 할 수 있는 것. 남겨진 것. 뭐 그런 거. 컨저브나 프리저브나 둘 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뜻이 있기 때문에 동사 이거 혼용해도 상관없다. 호환해도. 사냥감 보호구역이 만들어졌다. 설립되었다. 만들어진 거니까 월 이스테블리시드고 월 셋업. 바뀐 날아다, 넣어놔다. 위디 디 에임. 목표를 가지고. 에임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 교재에 보면은. 어디 갔냐고. 교재를 보면 그렇게 나와. 위디 에임 오브 아이엔지에서 수거적인 표현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필요 없지. 수거도 가뜩이나 많은데. 에임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뭐에 어떤 다시 채우는 것에. 리필하는 거지. 다시 채우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뭐를? 야생의 어떤 그 동물들, 가축들. 스탁이 주식이라는 뜻이 가장 첫 번째 뜻이고 그 다음에 주식, 재고, 비축량 이 뜻이 있는데 이게 가축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왜 안 나오냐. 라이브 스탁이라는 단어까지 있는데 이건 가축이야. 살아있는 어떤 가축. 그렇지? 둘 다 같은 단어다. 그냥. 이게 더 집합적인 거로 보면 되고. 어쨌든 여기서는 문맥적이듯이 올림포스나 이게 특히 올림포스가 이게 좀 심해. 이게 좀 이상한 글이 많아. 이상한 글이 많아서 이게 직역을 하면은 살짝 좀 어색한. 좀 그 어린 아이가 식사를 하셨다. 이런 표현이 많다고. 이런 느낌의 글이 많아서 문맥적으로 이걸 하라고 그냥. 야생의 어떤 그 동물들을 다시 채우는 것에 또는 개체수를 채우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어떤 야생의 동물들이냐. 이게 야생도 되고 야생 동물도 된단 말이야. 킬드의 선행사가 밑에 내가 적어 놨는데 킬드 선행사가 와일라이프면 데드 워즈. 밑에 제기할게. 그 다음에 앞에 스탁스를 보는 거면 데드 월. 이것도 맞아. 이거 질문해라. 녹색이니까 학교 가서 질문하라는 얘기야. 유럽인들에 의해서. 뭐 언제? 스크램블. 스크램블이. 계란 막 휘저는 게 스크램블이잖아요. 뒤섞는 거. 그러니까 막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사람 뒤섞여 있는 거야. 아프리카를 위해서. 쟁탈전. 그 정도의 의미야. 그러니까 유럽편의 어떤 아프리카의 쟁탈전에서 죽임을 당한. 쟁탈전이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거지. 대포 쏘고 총 쏘고 막 하니까 이제 뭐 야생동물까지 죽게 되는 거지. 자 다시 그러니까 그 야생보호구역 때 설립되었는데 그 어떤 야생동물들의 개체수를 다시 채우기 위한 어떤 야생동물이냐면 그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프리카를 위해 어떤 쟁탈전을 벌일 때 동물의 개체수를 세입가어딩 지키거나 보호하는 것은 바뀌는 거 한꺼번에 얘기할게 보호되는 지역에서 용이하게 했다. 촉진시켰다. 뭐를? 어떤 접근성의 조절을. 통제를. 뭐에 대한 접근성이냐면 야생으로의. 그리고 또한 서브2가 뭐뭐하는 데 도움이 되다. 뭐뭐하는 데 기여하다. 뭐 이거야. 다른 짝이다. 이다. 또한 분리하는 데 기여를 했다. 뭐를? 야생과 어떤 도메스틱의 가정의. 국내의. 이거거든? 그러니까 도메스틱 케이티드. 이렇게 바뀌어 되는데 다른 짝이 전부 다 있다. 그러니까 이건 가정의.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야생동물과 가정.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예요.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을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 분리하도록 도와주었다. 이거고. Separate A and B가 되어야 되고 A from B.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적어도 어느 정도. 내용 파악됐지? 그러니까 해석적인 거. 구문 해석하는 걸 위주로 할 테니까 내용 해석은 다 여기 나와 있잖아. 그렇지? 여기 갖다가 니네가 전반적인 흐름 갖다 봐도 된다. 문법적인 거 위주로 설명하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그것에 의해서 Slowing the rate. 속도를 느리게 하면서. 뭐해? 동물 질병들의 확산의 속도를 느리게 하면서. Slowing 분사 구문이지. Slowed로 바뀌면 안 되고 뭐로 바뀌는지 밑에 가서 얘기할게. 자, 인간의 영향이 모순되었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바뀌는 단어도 conflicting 이라든가 이거 바뀌는 표현 밑에 써놨으니까 밑에 가서 볼게. 모순되었기 때문에 즉 달랐기 때문에 야생의 윤리와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지? 인간의 영향이 개입되면 야생이랑 좀 다르잖아. 그렇지? 만약에 인간이 나는 사자가 싫어. 사자를 씨를 말려버리는 거지. 그러면 야생이 좀 먹이사슬이나 뭐 이제 좀 깨지게 되지. 균형이. 자, 경영은 관리는 관리 이상은 이것도 아이디어리 앞에 와도 상관없어. 관리 이상 이렇게 되는 건데 이상적인 관리 아이디어리 형용사도 쓰이거든. 매니지먼트 앞에 쓰이면 그냥 이상적인 게 되는 거고 여기는 관리 이상은 분리하는 것이었다. 뭐를? 보호구역을 분리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인간으로부터 이거였고 이거 바뀌는 것도 밑에 가서 얘기합니다. 어떤 방해를 인간에 의한 어떤 방해를 유지하면서 미니몸 최소한으로 맥시멈으로 바뀌면 안 되지. 언더그라운즈 언더그라운즈 어떤 근거로 단어책 보면 야 단어 이거 외우고 해라 그러니까 그냥 하면 이거 너네가 힘드니까 단어 꼭 외우고 나서 하면 좀 이해가 될 거야. 자, S가 V라는 것을 근거로 또는 S가 V라는 이유로 이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그것이 만약 혼자 남겨지면 만약 내버려지면 대시 그러니까 동격 접속사인데 자연의 균형이 Would prevail 우세할 거라는 근거로 대체 어떤 근거 자연의 균형이 Would prevail 우세하거나 잘 나갈 거다 라는 근거로 만약 혼자 남겨지면 자, 이 아이디어들은 지지받았다 그 믿음에 의해서 어떤 믿음이냐면 자연의 연약한 균형이 Would be disrupted Disrupted가 Distrobed랑 같은 뜻이야 그냥 여기서는 어떤 방해받을 거라고 중단될 거라고 중단될 거라는 믿음이야 여기 됐도 여기 됐과 마찬가지죠 동격 접속사 S가 V라는 앞에 명사 이거야 어떤 믿음 자연의 깨지기 쉬운 균형이 중단될 거라는 망쳐질 거라는 인간의 개입에 의해서 바뀌는 거 얘기합니다 Even though 나온 거는 although 뭐 though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Even if로 바뀌면 어감이 좀 바뀐다 바뀌니까 이거는 이렇게 바뀌는 걸로 봐도 되고 killed는 아까 얘기했듯이 선행사가 야생이면 죽임을 당한 야생은 이상하지 야생 동물이라고 해석되면 killed가 선행사가 되는 와일리아프가 선행사가 되는 건데 두 가지 다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스탁이란 말 자체가 가축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선행사로 보면은 복수로 쓰였으니까 위치나 dead war 이렇게 되는 거고 와일리아프를 선행사로 보면 대시나 위치 was killed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이거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봐라고 이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해석 차이가 해석 차이가 그냥 그 다음에 이건 ing 동명사로 쓰인 거잖아 보호하는 것은 동명사는 투보정사랑 호환되지 언제? 주어랑 주격 보호로 쓰일 때 그러니까 투 세이프 가을드 투보정사 바뀌어도 된다 얘기다 그 다음 슬로잉 드레이스 이거는 분사 구문이잖아 조이 조이 쌤 선생님이 구독하셨네 슬로잉 드레이트 그 속도를 느리게 하면서 요거는 분사 구문인데 부사조로 바꿔서 엔드 슬로우드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위치 슬로우드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근데 슬로우드 엔드 빼고 슬로우드 이거는 안된다 우리 누나인데 읽는 게 재밌는 거 보라봐 자 신스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because as 신스 for 여기는 이유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미안하다 재밌나보다 여기는 원인이 앞에 나왔는데 for도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쓰이는데 그때는 for는 뒤에만 쓰인다 보통 그게 원칙이다 그 다음 컨트리딕터리가 모순되는 반박하는 이건데 이걸 한 단어로 그냥 컨트리딕츠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과거니까 컨트리딕티드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렇지 또는 이 단어 대신에 컨플릭팅 갈등되는 모순되는 이렇게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아까 얘기했지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나 주격보호로 쓰일 때는 둘이 호환된다 그러니까 뭔 얘기야 투아이솔레이트가 아이솔레이팅 동명사로 바뀌어도 된다는 얘기고 키픽은 분사 구문 이기 때문에 as it kept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것이 유지하면서 유지하기 때문에 left는 이것도 양면적인데 만약 leave if 언론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다 내버려 두다 그러니까 if 다음에 주어동사 생각된 건데 접속사 다음에 주어동사에서 동사가 비동사일 경우 주어동사를 생략할 수 있어 언제? 부사절의 접속사에서 종속 접속사에서 자 그래서 외의 아나 it 이즈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 여기 설명령 보면 it 이즈 라고 나와 it 이즈 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어디 가냐 nature 밸런스 자연을 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그것이 남겨질 때 자연이 그냥 내버려 둘 때 그러니까 it 이즈면 자연이 내버려 둘 때 이거고 conservation area는 보호 구역이 내버려 내버려 두어 질 때 둘 다 맞긴 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 if랑 left 중간에 데이하가 생각되어 있어요 아니면 it 이즈가 생각되어 있어요 이건 여쭤봐라 그렇지 이거 바뀌는 거 다 설명했고 내용적인 거는 다시 한번 얘기했듯이 여기 한글에서 나와 있으니까 이거 갖다가 내용 파악 하면 된다 그렇지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얘기하기 바란다 고생했다